안녕하세요 희소입니다 오늘은 올해 초 출시된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의 캐릭터 귀여운 팬케이크맛 쿠키를 만들거에요 쿠키덤의 팬케이크맛 쿠키는 우선 보시는 것처럼 팔이 짧구요 귀여워 아주아주 하찮은 근력을 가진 귀여운 다람쥐 형태의 쿠키에요 요 귀염둥이를 니드펠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에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물을 닦아줍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콩가루 물 소금 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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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간장 계란 계란 고기맛 계란 강아지가 먹어야지 먹기 좋은전 저는inyo 라면을 먹었다 기원양이 먹으려는 중 오늘의 음식을 만들었어요 했습니다 벌써부터 저의 호흡에 저의 샀어요 나의 소금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으음 아 예 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청양고추 그리고 닭다리 벚꽃 연어 고추 대파 그리고 고춧가루 두께선 엉뚜라 뱃살 물론 벨고는 에스 Soviets 패배 좋은 감자 마늘 한입 너희도 다 넣어 면을 넣어주세요 마늘 마늘 고추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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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ыл 후원 오 어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fill 으 아 으 으 으 contract 마구 마구 inker 마구 마구 벽 고기와 고기와 고기를 끓여줍니다. 끝! 소금보스톡 소금 고기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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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팬케이크 쿠키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팬케이크 쿠키가 심심하지 않도록 여기저기 이곳저곳 열심히 데리고 다녔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